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고흥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40대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다른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과 횟수를 물어보는 등 성별에 상관없이 동료 교사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교사만 3명. 전라남도 교육청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3주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피해 교사와 가해 교사를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달 초 이미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졌지만 학교 측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자 교육부의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 내용은 공략적으로 모르는 맥락이나 하기는 이득화가 중대. 거기에 앞서 내 부서고 있었던 일이라.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음 주 열리는 선고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순천의 주요 관광지에 구름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6일 동안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과 나간읍성 민속마을, 송광사 등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이 모두 1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순천시를 방문한 전체 누적 관광객 수는 1,04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의료 지원을 위한 지정병원 5개소가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 후유장애 진단 등 의료 지원을 위해 여수 제1병원과 순천 제1병원, 순천 한국병원, 순천의료원, 광양사랑병원 등 5개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여순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은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만 검진이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고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과 내후년 2개년 사업으로 사업 예정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인접한 고흥만 간척지 1원 10헥타르 면적이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출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고흥만 간척지 내 스마트원예단지와 스마트축산 ICT단지 등 농수축산밸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오는 7일 막을 올립니다. 2023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오는 7일 개막식 퍼포먼스와 푸드와 아트를 결합한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아이돌 그룹의 공연, EDM 파티, 스타 셰프 박찬일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 사흘 동안 중앙로 1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시는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6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의료원 로터리를 포함한 남교 5거리, 문화의 거리와 연자로 등 중앙로 1원 차량을 전면 통제합니다. 전남의 한 섬마을 우체국장이 우체국 금고에 있던 공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우체국장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의 한 섬 지역 우체국 우체국장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0대 우체국장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우체국 금고에 있던 공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우체국장은 예금 인출 등을 위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해당 우체국장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고 도박빚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코인, 도박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로 사용하고. 경찰은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도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우체국은 별정 우체국으로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한해 민간에게 우체국 업무를 위임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직후 우체국 직원들은 모두 교체됐습니다. 해당 우체국장은 횡령 사실이 불거진 직후 7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우체국장을 파면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룡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15분 순천 해룡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인원 41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50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품을 요구한 전남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경찰은 공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의 건설업체 3곳을 상대로 공사 현장 등을 찾아가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추가 조사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전남동부 지역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양 13도, 순천과 고흥 14도, 여수 15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사례가 지난해 8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에서 무단 이탈한 외국인 농촌 계절 근로자는 158명으로 2018년에 4명, 2019년 1명에 그쳤던 이탈 근로자가 지난해에는 79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전남 지역 농촌 계절 근로자 74명이 이탈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 공무원 청년들과 가상 공간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시 공무원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상 공간 안에 회의실, 자유소통 공간 등을 통해 문자, 음성, 화상 대화 등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순천시청 메타버스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시는 내년에는 미리 만나보는 메타버스 신청사 가상 공간에서 취업 상황과 구인구직이 가능한 메타버스 일자리 콘텐츠 등도 구축할 계획입니다.